이거는 준현이 형이 해달라고 하면 이번엔 민상현 거야 이러고 한번 해야 되네. 그렇지, 그러지 그래야 되니까. 아, 그런 말이야. 엉망이 쌓이잖아. 아니, 엉망 안 하기로 약속을 해.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끝없게. 두 번째 거. 어? 그거 뭐야? 나한테 어울린다. 뭐라 그러지 마. 이 옷에 어울려. 민경이도 먹어라! 민경이도 먹어라! 먹어라! 그거 내가 붙여요? 아, 잠깐만. 아, 저거. 아, 누나지? 어. 누나 아까 붙여. 아까 얘기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수술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 봐. 맞죠? 네. 이거 붙여줘요? 네, 어디 붙일 건데요? 몰라요. 난 바로 붙여요. 바로 붙여 그러면. 안 바꿔줘요, 그러면. 아무거나 붙이는 거야. 깡이야, 이거 다. 아무거나 붙이는 거 뭐. 아, 그거 느낌 괜찮아요. 주저하지 마. 얘만 안 움직이면. 와, 내가 오늘은 하루 동안 너 형이라고 할게. 아, 너 별거 없네.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해도 너 별로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니, 너는 나한테 반만 하면 되지. 야, 주민상 안 되고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내 형. 또 하나는 민경이만 못 먹게 해도 또 대박. 그것도 내가 오늘 형이라고 할게. 아, 그러면 나는 저기도 대박이야. 난 넌 몸으로 너무 무서워요. 빨리 움직여 보자. 그래. 그냥. 아, 지금. 어디가, 야? 천명이 오빠 아닌데 왜 이래. 대국지. 갈게요. 자. 가자. 대국지. 와, 가자. 자. 가자. 대국지. 와, 대박. 가자. 대국지. 와, 대박. 소름 돋았어. 준현이 형. 우와. 우와, 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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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맛 나온다.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손으로라도 움직여 봐봐 봐. 우와, 큰형. 큰형. 아, 진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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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야, 이제 쪼는 맛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다. 그는 테노스가 되었다. 야, 대박이지. 어떻게 하냐? 아,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난 시킨 대로 했다, 진짜. 태양까지 와가지고 두 개 다 먹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우와. 어마어마하네. 말도 안 돼. 참 어마어마하네요, 사장님. 배 향이 촥 올라오네. 와, 와. 나 먹으면 안 돼? 응. 먹으면 돼. 난 네가 먹었으면 좋겠어. 아, 이 비주얼 보고 어떻게 그냥 돌아가. 그래도요, 작게는. 선생님. 예. 태양을 와서 이걸 못 먹고 가는 게 말이 된다는 것 같습니까? 개꿉치는 태양지적에서만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단. 아, 향토 음식이잖아. 바꿔주셔. 근데. 우리가 한 입만 면제권이 없어도. 응. 없어도 뭐야? 말씀해 주세요. 그냥 들어온다고? 아니, 아니. 어떡하지. 국물 우선 먹어봐 봐 봐. 이거 얘기를 해줘. 먹지 말아 봐야겠지. 왜? 이거 전 재산을 들여서 먹을 것 같아. 참으라고 하겠지. 그럼. 아유, 뜨거워. 아유, 좋아. 아, 미치겠네. 와, 밥이 기가 막. 조언 좀 해봐요, 다들. 뭔가 딜을 하든가. 왜 나한테 나보다 딜을 안 해. 딜이 없지. 그건 있을 때 딜을 하는 거지. 아, 미습관이야, 영식이 형한테. 왜 나한테는. 조용히 해봐요. 아, 대학하지 마. 나한테 하나도 더 먹고 있는데. 끊어가, 끊어가. 이거 끊어가. 다 꺼봐봐, 다 꺼봐봐. 이거 싸워야 돼, 맞는다 이거.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떡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어. 제품이 없는데 어떡해요. 만들어내요, 지금. 진짜 막무한 앤데? 그 돌깡패라고 있어. 돌깡패라고 봐. 만들어내, 없으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살면. 만드는 애 없으면.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인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돈 주고 먹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깡대하면서 먹을게요. 돈 주고 먹으면. 어느 정도. 쪼금 맛은 왜 하냐. 돈 주고 먹으면 쪼금 맛은 왜. 그건 간절하다는 얘기죠. 그럼 녹화 때마다 한. 50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걸리면 쫙 해서. 먹겠습니다. 한 번 먹으면. 아, 근데 진짜 맥이고 싶긴 하다. 진짜 오랜만에 눈물 날라 그러네. 특히 못 먹으면 눈물 나지. 아유. 아, 이게 뭐라고. 먹이면 계속 주지. 아유. 여기다 또 터질라. 여기다 또 터질라. 여기다 저 터진다 이거. 여기다. 여기다 또 터질라가weise 소중하자 cells. 여기 다 터질라. 거짓